노란우산 노란우산은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노란우산은 이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을 통해 사장님들의 사업 성공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기 위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할 때 힘이 되는 동반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현재 전국 320명의 변호사, 노무사, 세무회계사 등 자문위원이 친절하고 수준 높은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전문지식 분야 애로를 파악하여 사업 지원을 해드리며 상담 방법은 전화, 대면, 사이버가 있습니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일하면서 손쉽게, 모바일로 빠르게 자문위원과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은 계약서나 소송장 등의 법률사면 작성비용 지원과 함께 법률분쟁과 소송 시 전문가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분쟁소송 전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영지원단과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업이란 것이 세무회계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자만, 경비 처리 등 상황에 맞는 솔루션까지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한 지 1년 만에 이 빌딩수가 바뀌었어요. 보상 안 해주고 정말 내쫓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영지원단을 로크를 합니다. 또 변호사님들한테 많은 무료 상담 받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시도록 도와드리면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경영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원과 문제가 생기는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궁금했던 것을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면 노무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노란우산이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마음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더 든든합니다.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과 항상 함께합니다.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이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동력 위기를 극복하는 마침 솔루션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가치를 나누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까지 노란우산경영지원단이 사장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